오늘 운동은 스쿼트 그리고 오버헤드 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스쿼트는 오늘 싱글을 하고 나서 백오프 세트를 했는데 요즘 스쿼트를 앉는 이런 셋업을 조금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조금 더 뭔가 이 두 지점을 상상하면서 그 지점이 그냥 가까워지게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느낌이 좋고 이런 부분은 제가 조만간에 또 쇼츠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거 아주 보이지 않는 걸로도 무게감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스쿼트라든지 이런 데드리프트를 할 때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발끝 방향을 바라보는 정도도 애매하고 어떻게 무릎이 발끝 방향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미드풋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어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기존에 약간 다른 스포츠를 비유해서 미드풋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걸로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내 몸을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 다른 거고 사람마다 또 운동신경도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쉬운 이런 팁을 알려드리자면 그건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신발 안에서도 발가락을 이렇게 벌리듯이 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지면을 이렇게 발가락으로 물어주는 겁니다. 이런 큐를 사실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어딘가를 힘을 주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내가 너무 이런 미드풋도 잘 안 느껴지고 스쿼트나 이런 걸 할 때 무릎이 발끝 방향을 잘 안 바라봐 진다. 타이트함이 자꾸 풀린다. 내전근이라던가 엉덩이가 풀린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한 번 신경 써서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면을 물게 되면 이런 힘을 주게 되면 나도 모르게 새끼발가락 쪽까지 중심이 가게 앉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다리 전체가 또 자연스럽게 타이트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가벼워지고 느낌이 잘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나 약간 아치가 무너질랑 말랑 하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치라고 하면 발의 아치입니다. 발이 자연스럽게 아치가 이뤄져 있어야지 무릎도 발끝 방향을 잘 바라보고 무릎 안쪽이 무너지지 않아서 다리, 무릎 관절 건강에도 훨씬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팁은 스쿼트뿐만이 아니라 데드리프트를 할 때도 데드리프트도 앉기 전에 자세를 낮추기 전에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런 방법 발바닥 전체를 눌러놓는 이런 느낌을 가지신다면 보다 몸 전체, 다리 전체가 타이트해질 거고 다리 전체가 타이트해지면 자연스럽게 허리도 알아서 중립을 찾아갈 거고 힘도 훨씬 더 잘 맞게 될 겁니다. 물론 이 팁만 허용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작은 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코칭을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큐고 이게 잘 먹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무릎이 발끝 방향을 잘 못 바라본다던가 발바닥 전체를 눌러주는 느낌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이런 큐를 한번 적용해서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느낌이 좋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파워바로 스쿼트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다루는 중량 자체가 스쿼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파워바나 탄력봉이나 엄청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220이 넘어가면 아직은 그렇게 몸이 탄력봉에서 흔들리는 걸 약간 적응이 아직 덜 돼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안정감이 떨어지는데 탄력봉이 파워바는 그렇지 않아서 더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고중량이 더 안정감이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또 실험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